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가가 2년 가까이 정말로 많이 내려왔는데 셀트리온 혼자 내려온 건 아니죠 셀트리온도 많이 하락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끝이 좀 보이고 있죠 시장이 하락을 하면 계속 하락만 할 것 같고 상승을 하면 계속 상승만 할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언제 바뀌는지는 시간이 좀 지나고 실제로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셀트리온이 대상승을 완벽하게 준비를 한 상태죠 셋업이 이제 거의 끝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3년도 실적을 바라보고 강력하게 내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움직임도 변화가 감지가 좀 되고 있죠 의심의 벽을 타고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게 원래의 주식판입니다 항상 그래왔죠 주식의 역사가 100년이 넘지만 그렇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딱 이 날이다 딱 이 달이다 이거는 뭐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 내가 다 잡아먹겠다 라고 하면 그건 욕심쟁이죠 욕심을 부리다가 소탐대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딱 그런 때입니다 딱 그런 때 내릴 만큼 내렸고 더 이상 악재가 크게 시장을 짓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셀트리온 장기 대파동에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다 고난의 시간 이제 끝나고 행복의 시간이 다가와 버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중씨 분위기 보시면 반등을 했죠 반등했는데 이틀 동안의 매파적인 발언 이런 부분 가지고 크게 밀어 내렸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크게 시장을 짓누리지 못하죠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고 시장은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 서는 모습이 나타나죠 계속 흔들고 있죠 흔들면서 주가가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우가 1.2% 올랐고 나서 1.2% 올랐습니다 독일 정치가 2.5% 날랐죠 아주 강력하게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변화가 먼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0.8%를 낳고 코스피가 0.03%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미중씨는 이틀 동안에 나스닥이 5% 이상 급락을 했죠 근데 우리중씨는 아주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악재는 반영을 이제 시키지 않겠다 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이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4% 정도 내렸고 나머지는 좋죠 애플이 1.3% 내렸고 반도체가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4.8% 3%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좋다 안좋다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주가가 미리 많이도 내려왔죠 엄청난 하락이 일어나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받는 대부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악재가 크게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죠 이제 실적이 나올 만한 것들은 또 거의 다 나왔고 주가의 반영은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주가가 정말 많이도 하락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엄청난 하락을 이미 맞은 상황인데 보시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올라가죠 스타벅스 8% 반도체조가 다시 강세를 보였는데 반도체조들이 그동안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 넷플릭스는 그동안에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얘들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조금 쉬어가는 페이지 형태로 좀 내려준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이제 제로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상황이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중국발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코로나로 닫혔던 중국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죠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에서 벗어나서 피벗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제 코로나라는 부분이 여전히 무섭긴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지금 환경은 좀 벗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많은 곳에 가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죠 중국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되겠죠 전 세계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한 이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중국 관련 주들이 금요일날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죠 이런 부분이 이런 중국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 중국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공급망 부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완화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의 압박도 많이 완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의 아주 강력한 금린상에 대한 그런 노선이 결국은 정점을 찍게 될 거다 라는 기대감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더 가봤자 더 가봤자 이제 얼마나 더 갈까 라는 인식이 나올 만한 시점입니다 이제 워낙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한 번 더 0.75 올린다 라고 하더라도 이제 시장은 아주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을 시기까지 왔죠 거의 말년 병장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틀 동안 그렇게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제목을 보면은 연준 초강력 긴축에도 미노동시장 예상부가 당했다 그래서 올라갔다 그렇지 않죠 이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강했다라고 하면 어 악재네 그러면 물가가 잘 안 내려가겠는데 그러면 또 내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 예상도 강했네 그럼 주가 올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 버렸다 라는 겁니다 지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노동시장은 서서히 냉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아마존이 신규 체험을 중단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그널이 되면서 나머지 기업들도 우리도 좀 줄여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진 상황이 되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겠죠 시장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전이 일어나겠구나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고 시장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나빠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 때문에 실제로 실적들이 안 좋았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도 내려왔습니다 많이도 내려와서 이제는 내릴만큼 내린 상황 그런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실업률은 또 좀 올랐죠 예상치가 3.5% 수준이었는데 실업률이 3.7%로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이제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네 그러면 경제가 정말로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연준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원하지 않죠 물가를 잡는 게 목표고 그렇다고 경제가 아주 무너지는 쪽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스탠스죠 당연히 그런 스탠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돌했다 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은 또 강세를 보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셀트리온은 정말로 많이 하락해서 밑으로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정말로 오랫동안 많이도 하락해서 내려왔고 내릴 만큼 내렸고 횡보할 만큼 횡보했고 그래서 내려서 횡보를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260선, 240선까지 크게 올랐다가 크게 내리는 작업까지 다 끝이 아니죠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추세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더 눌렀다가 올라가든 아니면 바로 올라가든 크게 관계가 없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트래그를 당기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강력한 장대 한 번 나오게 되면 이제는 추세는 아주 강력한 상승 랠리를 제대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겠지만 이렇게 꺾이는 상황이 나타나기 보다는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위로 갈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고 서프라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죠 10일날 실제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그러면 7, 8, 9, 10 4일 남았죠 4일인데 3일 정도 동안에는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밀 올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고 만약에 좀 더 내린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한 번 더 눌러주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 실어서 장대 항봉으로 치솟아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헬스케어 정말 많이 하락했죠 이렇게까지 하락을 많이 시켜서 이제 바닥 잡고 올라섰다가 다시 밀려서 장바닥 잡고 다시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말 거의 점으로 가는 완전히 다 모이는 차트를 만들고 있죠 정말로 완벽에 가까운 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차트를 만들어낸 상황이다 자 이러고 이제 올라서는 것은 셀트리온 실적이 나오게 되면 아마 같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올라서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 2평선을 한 번에 다 아우러서 뚫어내는 이런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런 것처럼 지금 딱 그런 수준까지 와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에 고통의 시간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3부 실적과 곧 나오죠 그리고 4분기 기대감 그리고 내년도의 기대감이 이제 시장을 이 셀트리온의 주가를 아주 강력하게 견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는 자신감만 가지면 되고 자신감만 가지면 되고 중간중간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이제 한 번 상승 추세를 타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아주 길고 긴 상승 추세를 아마 보여주게 될 겁니다